지난해 대전시가 안 쓰고 묵힌 예산이 2,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기현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조 3,707억 원 가운데 미집행 인여금은 2,901억 원으로 이는 2019년 1,332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고 그동안 가장 많았던 2016년 2,764억 원보다도 137억 원이 많습니다. 정 의원은 지난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재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.